오늘은 왜이리 잘나가는 걸까? 또 일이가 타고 있나? 내일은 어디로 떠나볼까? 멀리 멀리 갈 수 있어요 벌써 가을이 지나가고 있네 왠지 모르게 쓸쓸하다 이렇게 회사에만 갇혀있을 순 없어 그래 결심했어 선배 저는 떠납니다 지금 저에겐 힐링의 시간이 필요해요 니가 갈 데가 어딨어? 다 있습니다 궁금하면 이 장소로 오세요 안돼 안돼 지지야 지지 잘 있어라 회사야 와 이 넓은 곳에서 어떻게 찾지? 찾았다 구도일 여기 있었네 입사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 한 해가 다 갔네요 에휴 오빠! 뭐지 이 킹받는 목소리는? 어? 흐흐흐 오빠가 가을 탄다길래 따라왔지 아 하하하 그렇구나 태랭 사실 지금 이곳은 가을 축제가 한창이야 헬라우 히히히 한번 재밌게 놀아보겠습니다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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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놀 거야? 이렇게 넓은데 여길 어떻게 다 돌아볼게? 제가 여기서 가보고 싶은 장소를 미리 찍어뒀어요 하나씩 가보시죠 헤헤 여기는 가을에 달을 표현한 공간이래 달이 세 개나 있어 낮에 보니까 달이 아니라 공룡알 같은데? 공룡알 공룡알 다이노소아 여기는 수석공원이야 이쁘지? 어? 미소야 이거 물개 좀 닮지 않았어? 어? 난 집게 같은데? 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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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감성적인 시까지 음 완전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어때? 나 제법 가을 남자 같지 않아? 어? 아니야 오빠 완전 느끼하거든 으응 노란색 비켜 나도 노란색에서 춤추고 싶단 말야 너나 비켜 넌 핑크색으로 가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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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소야 우리 여기서 인생샷 찍고 가자 치즈 으응 여기는 호수에 비친 달을 볼 수 있는 월파전이야 미소야 이 소리 틀려? 어? 무슨 소리? 나 왠지 전생에 여기에 있었던 것만 같아 으응 동기덕 으응 미소 우리 이제 재미있는거 할거야 뭔데 뭔데? 참참참 게임 알지? 어? 참 잘할지 참참 참 으응 참 못하는걸 하하하 선물도 잔뜩 준비했다구 하하 이렇게나 많이 와주다니 감동이야 하하 절 이기고 상품 푸짐하게 받아가라구요 우후 예헤이 참참참 아까비 참참참 아까비 아까비 아 참 주고 싶은데 자꾸 이기나 참 참참참 아하 참참참 오오 축하드립니다 뽀바뽀바 오오 축하드려요 우후 우후 예헤이 게임 즐거웠다구 하하하 안녕 안녕 하하하 우와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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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기분 괜찮아졌어? 오빠? 당연하지 다음 핫플레이스도 힘내서 다녀올 수 있겠어